강원도의 하루 확진자 수가 이틀째 3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.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강원도의 하루 확진자는 3,053명으로 전날보다 276명,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1,250명 줄었습니다. 시, 군 별로는 원주가 764명, 횡성 72명, 영월 73명, 평창 59명 등입니다. 주간 1평균 확진자 수는 3,462명으로 2주 전 4,130명, 지난주 3,849명에 이어 다시 400명가량 줄었습니다. 도내 누적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2명이 늘어나 944명, 위중증 환자는 36명입니다.